조선별난사 신미안유의 원인이 되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서 군민의 화공으로 불타버린 일입니다. 병인박해가 있었던 1866년 프랑스의 보복 소문이 자자하던 때 정체불명의 이양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산교역을 강의했습니다. 미국 상선 셔머노였는데 조선 권리가 통산교역은 국법에 위배되며 대동강 항해는 영토 침략 주권침해 행위임을 통보하며 강력 만류했으나 만경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대동강 수위가 낮아져 운항이 어려워지자 난폭하게 대포까지 발사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평양감사 박규수가 화공으로 셔머노를 불태우고 선원을 몰살했습니다. 1866년은 조선의 대외교섭사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는데 그의 초대원군은 천주교 금합 정책에 따라 프랑스 신부 9명과 천주교도 수천 명을 죽이는 이른바 병인 사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대외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한대가 쳐들어오리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란 가운데 그의 8월 정체불명의 이양선 한 척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제너럴 셔머노였습니다. 셔머노는 원래 미국인 프레스턴에 배웠는데 프레스턴이 텐진에 기항하던 중 그곳에 주재하던 영국 매도주 상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해 영국 상사에 위탁되었습니다. 셔머노는 80톤급 증기선으로 12파운드의 대포 이문을 갖추고 선원은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매도주 상사는 셔머노의 조선과 교역할 상품을 싣고 영국인 개신교 선교사 토머스를 통역관으로 채용한 뒤 8월 9일 지표를 출항 조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셔머노의 승무원 구성을 보면 선주 프레스턴 선장 페이지 항해사 윌슨 등 미국인 3명 통역 담당 토머스 화물관리인 호가스 등 영국인 2명 그리고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 19명으로 총 24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셔머노 승조원 중의 주역은 토머스였는데 토머스는 셔머노를 타기 전인 1865년 9에서 12월 황해도 연안섬에서 선교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이야말로 선교의 최적지임을 확신하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갈 날을 학수고대하던 끝에 마침 셔머노 통역으로 채용되어 대망의 조선행 꿈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셔머노는 백령도 초도 곧석도를 거쳐 대동강 학우의 급수문을 지나 거침없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셔머노의 승조원들은 프랑스 신부를 학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통상과 교역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관리는 통상교역은 조선의 국법에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외국선의 내강항행은 국법에 어긋난 영토 침략주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 대동강항행을 강력히 말리했습니다. 그러나 중무장한 셔머노는 이를 뿌리치고 항행을 강행 드디어 평양만경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선관리는 이런 무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한다는 유언지의에 따라 세 차례나 음식물을 후하게 공급하는 등 노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셔머노는 장마비로 불어난 강물을 타고 평양까지 올라왔으나 장마비가 그치자 갑자기 수량이 줄어들어 운항이 어렵게 되자 셔머노 승조원들은 난폭한 행위를 자행 평양군민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조선군이 출동했으나 배에서 가해진 폭격에 여러 군졸 및 구경하던 백성들이 죽고 다쳤으며 조선군도 대응폭격을 했지만 사정거리가 짧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감사 박기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물러가라며 중군 이현익을 보냈으나 대려 그를 잡아가 두고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중군이 납치된 것을 본 군졸들과 백성들이 노해 배를 포위하고 팔과 화승총을 쏘아 대고 돌을 던지자 제너럴 셔머노의 선원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7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866년 청동치 5년 평안감사가 평양 백성들이 서양배를 불사르고 영국 사람 최난원을 죽였다고 보고하다. 평안감사 박기수의 장기에 평양부에 와서 정박한 예양선에서 더욱 미쳐날뛰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아 대어 우리쪽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방측으로는 화공전술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일제히 불을 질러서 그 불길이 저들의 배에 번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쪽 사람들인 토마스와 조능봉이 뱃머리로 뛰어나와 비로소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함으로 즉시 사로잡아 묶어서 강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본 군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때려죽였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남김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야 온 성안의 소요가 비로소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겸 중군인 철산 부사 백랑령과 평양 서윤 신태정은 직접 총포탄이 쏟아지고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싸움으로써 결국 적들을 소멸시켰으니 모두 그들의 공로라고 할만합니다. 포상의 특전을 베풀어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양선이 경례에 침입하였을 때 이미 방어를 잘하지 못하여 심지어 부장까지 잡혀가 억류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한 데다 끝에 가서는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고야 말았으니 이는 전하께서 멀리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어그럽게 대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은 항공학이 그지없어 대죄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평안도로 말하면 기자의 옛 도옥지로서 범금팔조를 대대로 계승해오고 충성과 의리를 서로 권면하는 곳이라 조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도보다 특별하게 되어왔다. 이번에 서양의 추악한 무리들이 대동강에 몰래 침입하여 부장을 잡아다가 억류하고 백성들을 살해하였다. 못된 놈들이 사납게 날뛰는 것에 본래 피 흘리며 싸움할 것까지는 못되지만 대체로 그들이 죄악을 쌓은 것이 이미 오래되어 스스로 첨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 감사와 수령들은 기율을 철저히 세워서 제때의 적들을 제압하여 이미 온전하게 공을 세웠고 군사들과 장교들 아전들과 백성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용감하게 나아가 적들을 남김없이 삼멸하였으니 이는 충성심과 의분에 격동된 것이므로 그 기계와 의리가 아주 가상히 여길 만하다. 평안감사 박규수에게 특별히 가자 하고 겸 중군인 철산 부사 백랑년에게 가자 하고 영장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평양 서윤 신태정은 맡은 벼슬에 한 번 더 연임하도록 하라. 그리고 감사와 중군 서윤에게는 세서와 표리를 주는 특전을 시행하도록 하라. 전 중군 이현익에게는 이미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고롭게 뛰어다니며 일한 공로가 없지 않으니 변지에서의 이력을 허용하도록 하라. 그 외교리들에 대해서는 본 가명에서 후하게 시상하고 공곡도 회감하도록 하라. 감사는 대지하지 말라 하였다. 퇴역 장교인 박춘권이 조각배를 타고 접근해오자 중군 이현익과 부하들은 셔머노에서 뛰어내렸고 이현익은 무사히 박춘권의 배에 올라탔으나 부하들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군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제너럴 셔머노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대동강 수위가 낮아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안감사 박규수는 밤중에 기름을 뿌린 집을 가득 실은 목선들을 가득히 보내서 불을 질렀고 결국 배는 버티지 못하고 불에 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은 몇 명이 무트로 헤엄쳐 올라왔는데 박규수는 죽이지 않고 잡아서 협상에 쓰고자 했으나 백성들의 분노가 너무 엄청나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통역을 맡았던 토마스를 비롯해 청나라 선원 입활용 말레이시아 및 미국인 선원들은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맞아죽게 됩니다. 조정해선 5명의 서양인은 그렇다 쳐도 중국인 선원까지 다 죽인 것 때문에 청나라가 문책할까 봐 두려워서 역시 죽이는 건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 후 1871년 6월 11일 신미양료로 미합 중국 해군이 초지진을 점령한 첫날 조선인 천주교도를 태운 배가 장약도에 머물고 있던 사령관 로저스 제독의 귀함 USS 콜로라도 함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인 신부 3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혹시나 미 해군 함선에 승선했을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군이 제너럴 셔머노의 진상을 묻자 선원들이 조선 측의 정중한 환대와 교역을 약속받고 상륙했으나 환대를 받고 취해 쓰러진 뒤 살해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이항선과의 첫 무력 충돌 사건인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관한 사료는 꽤 많지만 남아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조선 기록으로 제너럴 셔머노의 입장을 담은 사료는 없습니다. 제너럴 셔머노의 생존자가 아무도 없어 기록이 남았을 위가 없는 것으로 양측의 충돌 경위를 따지기는 중요한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가름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제너럴 셔머노를 두고 조선 조정은 다른 이항선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대접하여 돌려보내려고 했고 평안도 관민들은 세 차례에 걸쳐 쌀 고기 계란 채소 뗄감 등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 수교만큼은 거절하였고 이에 반발한 제너럴 셔머노 측에서 중군 이현익을 납치했는데 이는 모든 기록에서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폐강록으로 이 책은 이현익의 아들 이은근이 쓴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문정에 나선 진사 안상읍이 만약의 경우 제너럴 셔머노를 퇴치할 방안을 적은 문서를 든 채 배를 타고 이현익에 앞서 접근했다. 제너럴 셔머노에서 띄운 소청선에게 그 문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측에서 그 문서를 통해 조선 측에서 선원들을 회유에 상륙시킨 뒤 몰살하려는 계획을 알아내고 이현익이 탄배를 납포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책임은 국경을 침범하고 조선 관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함부로 무력을 사용해 조선 민간인들을 살상한 뒤 군인을 납치하기까지 한 제너럴 셔머노에 있었습니다. 북합파 박지원의 손자이자 개화파의 거두가 되는 박규수가 이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필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양 세력의 강력함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고학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토머스는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소개했고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경고했었기 때문에 당국은 미국 측의 항의 각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미국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미국은 1867년 1월 슈펠트의 탄문항행과 1868년 4월 페비거의 탄문항행을 통해 셔머노가 조선으로부터 중국 해적선으로 오잉받았고 승조원의 도발적 행동으로 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두 번에 걸친 탄문 보고서 중 슈펠트의 온건한 포함책략보다는 페비거의 강경한 포함책략에 따라 1871년 대한포함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응징적인 조선 원정을 단행했으니 이것이 심리항요입니다. 한편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북한에서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과 관련한 일어를 창작해 체제 선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가 샤마노 격침을 지휘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역사인 것처럼 교육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고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다룬 당대 사료 그 어디에도 김응우의 이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심리항요의 원인이 되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었습니다.